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조치엠시장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시죠? 종목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가긴 할지 어디까지 갈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먼저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끙끙 알지 마시고 저와 함께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은 외바닥이 바닥이 아니라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바닥은 쌍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7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0.85%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대 1.13%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조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쭉쭉쭉 내려갈 건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캔들 하나만 보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든가 이제 모레쯤 돼야지 아 이제 조정이구나 쌍바닥 그리러 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쌍바닥을 그리러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으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현금을 미리 마련하셨던 분들은 이제 쌍바닥 그릴 때 이제 어떤 상황으로 내려가는지 추가적인 하락의 요소들은 별로 없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추가 매수 관련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올라왔을 때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홀딩에서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좀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기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나요? 아니면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 같나요? 시장이 조금 지나가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시간은 우리가 무한정으로 두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났을 때 나는 그냥 우여곡절 끝에 3200포인트 또는 3200포인트 이상 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부른들은 이제 2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시를 생각하고 있고 대하고 있냐에 따라가지고 사실 지금 이 자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한다면 괜히 여러분들이 팔았다가 샀다가 뭔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손실률이 커지다 보니까 팔고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럼 맞출 수 있나 하면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도 사실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각자의 추측 각자의 예측을 지금 이야기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쪽이 맞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그런 건 아니고 작년도 그랬을 거고 재작년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조금 팔았다가 밑에서 사는 게 유리하겠죠. 저는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내려갈 거라는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강연장에서도 역시나 장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셔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서 쌍바닥거리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가면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쯤에서 올라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내일 당장부터 해서 폭락 나와서 한 달 이내에 지수가 천까지 빠질 거다. 이런 분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또 이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문현진이 천까지 빠진다고 앞으로 쭉쭉 빠진다 해서 내일부터 빠진다고 했는데 내일 양봉 올라오면 문현진 틀렸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있을 반등을 우리는 최대한 악착같이 챙겨가지고 계좌를 본전을 찾거나 계좌를 복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악착같이 찾는 그런 단기 반등은 뭘까 하면 지금은 단기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출렁거렸던 이 급락과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가는 이 타이밍은요. 만약에 탈출을 노리고자 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좀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여기는 매수 기회가 맞죠.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매수 기회를 잡아가지고 장기로 올라간다 생각해서 홀딩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매수 기회를 잡고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면 저는 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쌍바닥 그리로 내려갈 때 전저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전저점을 지키는 선에서 위쪽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우상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것이 조금 더 떨어지고 아래쪽을 밀려 내려가는 것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건 이번 주가 조금 이렇게 관망 포인트가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추가 매수 할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종목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도체는 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단기 반등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예전에 2차 전지처럼 이제 한물 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순간에 반도체가 지는 해가 돼버렸고 이제 또 어떤 테마가 올라갈 것인가를 이렇게 물색하던 도중에 또 분위기가 잡혔죠. 요즘에 제약 바이오 급등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진단기태 관련주 올라가기도 하고 치료제 관련주 올라가기도 하고 또 원숭이 투창 관련주도 올라간다 해서 또 그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관련주들은 일시적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긴 높겠죠. 그런데 그 일시적이다라는 말이 또 이게 또 말을 하면은 해석을 또 잘해야 되는데 일시적이다 하면은 뭐 내일까지인가 하룬가 이틀인가 삼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특수 상황이 다시 또 조금 이렇게 사과를 들 때까지겠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강연을 제가 다니면서도 보고 여러분들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딱 생기면은 뭐 격리를 하고 회사가 문 닫고 뭐 병가를 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뭐 코로나 걸려도 회사 나가서 주변 사람들 다 옮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가 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보다는 아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코로나 이 상황은요.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테마가 살아있는 한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진단기트라든가 치료제 관련주 막 급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시젠 같은 종목 사봐야 되나? 뭐 요즘에 뭐 수젠택이라든가 휴마시스트 이런 거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이라도 살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어쨌든 단기적이지만 뭐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단기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 속에서 올라간 테마를 잡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오히려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가실 수 있는 테마를 찾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걸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코로나 걸리면 보통스럽습니다. 많이 아프고요. 저도 걸려보니까 야 이거 후육증도 좀 걱정이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마스크를 지금도 매일같이 끼고 다닙니다만 마스크를 다시 또 찾는 날이 오겠죠. 그럼 마스크 관련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체제 개선을 좀 하기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 가능성도 열 수 있기 때문에 또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화상 채팅이라든가 화상 회의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올라오지 않은 코로나 관련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좀 잡고 대기한다거나 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대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산업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산업 테마는 역시나 돈 잘 벌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데 바닥에 있다면 그런 걸 잡았다가 내가 조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비중을 실어야 되는 비중을 더 사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돈 잘 버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갈 재료가 있는 테마인가 아닌가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서 모으시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잘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손실 중인데 100만 원 벌 바에야 5천만 원 손실 안 보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요즘은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이라든가 막 추천 방송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너무 현혹되셔가지고 종목 사지 마시고 지금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하면서 내 종목에나 신경을 좀 잘 쓰자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종목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아니면 올라오긴 할까 올라갈 테마가 일까 아닐까 이걸 정리하고 딴 거 살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걸 저와 함께 풀어갈 거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전화 받아보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SDS요. 삼성SDS요? 네, 16만 4천 원에 30%요. 16만 4천 원에 30%요? 네. 일단 매수가가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북매매라고 그래요. 뒷북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지금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물려버린 거지 기업 자체로는 아주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비싸게 샀으니까 이걸 이제 바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좋은 거 안 좋은 이 회사를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지만 비싸게 안 살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옷이라든가 명품 가방 좋은 거 아는데 비싸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주식은 뭘 그렇게 돈 자랑하고 싶으신지 전부 다 비싸게 사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지 평소에 액겨 쓰다 보니까 여기서 사치 좀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건지 왜 이렇게 다들 비싸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싸게 사시는 걸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SDS는 제가 12만 원대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6만 원에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12만 원일 때 쌀 때 사라 좋은 기업인데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비싸게 사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가지고 액자에 걸어놓을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전시를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나 오늘 외출하는데 추우니까 삼성SDS나 걸치고 가야지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지도 못한 아무 쓸데없는 걸 비싸게 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그냥 처음이자 끝이자 마지막이고 그냥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힘껏 싸게 사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삼성SDS는 그래도 다행히 다른 회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청자분들은요. 비싸게 사가지고 문제거든요.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짜 답이 없는 기업을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문제인데 지금 너무 좋은 기업을 사놨기 때문에 사실 입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기다리면 해결이 될 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왜? 삼성SDS가 만약에 망해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부도가 나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튼실하다. 망할 수가 없다. 대주주가 삼성전자인데 얘가 망하면 이제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붕괴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죠.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안전함으로 따진다면 공기업 못지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삼성SDS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AI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AI 대장 주격이에요. 그래서 AI 쪽으로 IT부터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라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왕이면 저희 12만 원 사가지고 들고 가면서 가져가는 족족 꽃길인데 뭐 가시바퀴를 굳이 들어가셨네. 16만 원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매수가의 문제인 거지 이 기업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투자할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되겠다. 이것만 딱 그냥 깨닫고 다음번에 무조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긴 해요. 왜냐하면 16만 4천 원이라는 매수가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과감하게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미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시청자님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천만 원 투자했는데 만약에 10% 손실나면 100만 원 손실 중이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아이고 내 100만 원 아이고 내 10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2천만 원 투자해서 10% 손실나면 아이고 내 200만 원 하게 되는데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투자한다면 500만 원일 거고 그런데 10%가 아니라 20%가 된다면 1천만 원이면 200만 원, 200만 원 할 거를 5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1천만 원이 손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 금액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고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를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시청자님이 견딜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든 하셔도 하더라도 뜻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많이 들어가실 거면 비중을 여기 많이 들어가실 거면 그냥 조용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겁다면 추가면에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버거울 것까지도 없는 종목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버거움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삼성 SDS를 100% 다 들어가도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두 다리 뻗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100%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시청자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잘 결정하셔서 추가면에서 하신다면 12만 원 이하로 좀 빠진다면 정말 이 기업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이하에서 저는 추가면서를 좀 과감하게 하실지 아니면 이미 지금 이것도 버겁다면 추가면에서 없이요. 그냥 가져가셔도 어차피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30% 더 추가면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건 10% 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실 거면 사신 금액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만큼 더 해야 된다고요. 네. 30%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내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돈 자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청자님. 이거는 돈 자랑이 아니고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투자하면 이거 물리는 순간 내가 12만 원 추가면에서 11만 원까지 빠지면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 있냐의 문제예요. 그럴 거면 삼성 SDS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알면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가면수도 가능하다. 12만 원대 하는 게 좋고 버틸 수 있다면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버틸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봐야 되나요? 그건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야기합시다. 그건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이 종목을 갖다 무슨 목표가를 정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죠. 목표가 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 4만 400원의 10%입니다. 4만 400원의 10% 사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단타라고 하는데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신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뭐냐 8월 16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단타 노리고 들어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타를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단타를 한 사람이라면 지난주 금요일 팔았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은 단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단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빠질 때 멍하니 보고 있다가 장 끝나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멀리 본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고 지금 잠깐 사가지고 1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또는 하루가 되었든 수익만 나면 팔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단타꾼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들은 단타꾼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고가거든요. 우리 고층 빌딩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실력자들인 것 같아요. 초짜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지에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하고 고층 빌딩 난간에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실력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고 강심장일까요? 높은 데죠. 높은 데잖아요.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던 역사를 제가 지금 옆에다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 밑바닥에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지금 빨간선이 시청자의 매수가인데 이 빨간선에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누가 강심장이고 누가 실력가일까요? 지금 오히려 시청자의 매수가를 보면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고 고수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배우겠는데 이래야 될 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이 자리에 저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전문가자들도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야 이거는 웬만한 실력 없으면 못 들어가겠다 10분 자리에 들어가셨으니까 아이고 제가 고수한테 지금 무슨 훈수를 두겠습니까 고수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배워야지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것뿐인 거지 이런 자리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계좌가 완전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자체를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로 들어가서 운이 좋았든 뭐가 됐든 간에 단기로 들어가서도 오히려 결과가 수익이면 되거든요 수익 나왔으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빠진다 싶으면 만약에 이 자리가 내가 위험하다는 걸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조금 밀리는 거 보면서 아이고야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손절하고 아니 익절하고 팔고 나갔겠지요 그죠? 시청자님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지 안전한 자리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수익 나왔으니까 어머 나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한두 번 운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위험한 자리에 위험한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불 위에서 춤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꾼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여기 눈독 들이지 않는 게 좋고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화를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줄 알거든요 이겨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 하는 이유는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안 왔으면 시청자님은 하수가 아니라 뭐다? 고수였어요 전화 안 하고 그냥 혼자 알아서 했으면 제가 뭘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고수님이고 제가 언젠가 찾아뵙고 좋은 거 선물 사들고 찾아뵙고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매매하십니까?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한 순간 혼나야 돼요 전화를 한 순간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거는 잘못된 매매다 이 회사가 PCB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하니 반도체 이미 한물 가버린 테마예요 단기 테마로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지수가 올라갔을 때 반도체가 끌고 올라갔었으니까 지수가 폭락할 때 반도체가 같이 빠진 거고 지수가 반등 나갈 때 반도체가 다시 다 같이 나간 건데 지수가 지금 쌍바닥 끌이로 내려간다 친다면 얘도 쌍바닥 끌이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테마 우리가 손받김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테마가 끝나고 다른 테마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걔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얘들은 그냥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인 하락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자고 가면 갈수록 불리하니까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젠 4만4천원에 9% 시젠요? 네 시젠을 4만4천원이요? 네 물타기 못했어요 비싸게 사셨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시젠 4만4천원이 비싸긴 한데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비싼 거지 과거에 매수하실 때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수하셨던 자리는 그래도 쌀 때 살려고 노력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막 이렇게 14만원, 11만원 이런 데 안 산 게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만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고 이건 잘한 게 맞아요 이 태도로 다음번에도 투자하시면 되는데 뭐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에서 좀 더 내려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투자 방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투자 방식 내려갔을 때 사는 것 자체가 아예 나쁜 건 아닌데 내려가고 있는 중일 때 사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딱 보더라도 내려가는 중과 다 내려갔다라는 게 그냥 딱 구별이 되죠? 네 지금 TV 보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선 딱 그어놨어요 선 3개 딱 그어놨거든요 내려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그 사이 딱 가로지르는 약간 갈림길 보면 어때요? 네, 지금 횡보중 약간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가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 중일 때 4만원 사실래요? 횡보중일 때 사는 게 나을까요? 안 모르는 횡보중일 때 그렇죠, 다음에는 저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야, 이게 시즌이 20만원까지 갔구나 아, 이거 14만원까지 갔구나 하고 1년을 기다렸더니 8만원까지 왔는데 잘 참았다가 4만원까지 잘 참아가지고 2년 딱 기다려 샀는데 거기서 1년만 더 기다렸으면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저점이 어딘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고 사세요라고 하거든요 본다는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언제까지요? 어떤 흐름이 나올 때까지 신호가 나올 때까지 만약 시청자님이 작년에만 샀어도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올해만 샀어도 올해 아무 때나 샀어도 올해 제일 높은 가격이 3만원 정도가 되고요 제일 싼 가격이 2만원인데 아무 때나 샀어도 지금 수익이겠죠 그죠? 작년도 2023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3만원이고 제일 싼 가격이 2만원이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잘 기다려서 최근 요 근래 1년 반 사이에서 아무 때나 샀어도 수익일 텐데 너무 일찍 들어가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도 아직 본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기업을 사지 마세요 내려가고 있는 중일 땐 사지 마세요 다 떨어지면 사세요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개념 차이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인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살 빼려면 뭐 해야 되죠?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해야 되었는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 먹어야 되죠? 안 먹고 좀 추지고 운동해야 되죠 안 먹고 운동해야 되고 다이어트 고수네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쉬운 거 알잖아요 다이어트 쉽다는 거 아는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죠? 그 한 끗이거든요 안 먹고 운동하는 거 진짜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일 때 사는 것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거의 차이를 그 정도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청자님은 이제 그래도 반은 갔어요 이 고점에 산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저 올라왔을 때 따라 붙은 사람들보다야 훨씬 나으니까 그래도 자신을 가져셔도 되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보고 사는 게 다음 단계 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올라오는 자리가 지난 코로나만큼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저 때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았어요 시장에 진짜 너무 많은 돈들이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계좌 개설 개수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가 800만 개가 계좌 개설이 됐습니다 원래 600만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800만 개가 더 증가하면서 돈을 들고 왔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뭐 했을까요? 구경했을까요? 아니면 매수하려고 막 종목을 샀을까요? 종목을 막 사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 올라갔는데 그중에 CJ는 진단키트라고 해가지고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버리고 사람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만큼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빨리 종식될 것 같고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다 보니까 당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가 지금 무섭죠 요즘에 거의 일주일에 두 배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자 분위기는 아마 8월 한 말까지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전에 아마 고점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시청자의 매수가 언저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정도쯤에 만약에 본전이 온다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2만 원대 다시 사면 돈을 좀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않아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르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지 다음 주까지인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상승이 더 나오거나 뭐가 나왔을 때 1, 2주 사이에 뭔가 나온다거나 또는 3, 4주 사이에 나온다거나 아니, 아니, 아니 6개월 사이에 나온다 아니, 아니, 아니 1년 뒤에 나오던 건 하여튼간 애가 일단 본전 팔자 이 말이에요 본전 기간을 자꾸 정하지 말고 일단 본전 왔을 때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좀 매도를 한번 해보자 오늘 너무 큰 애가 많이 터졌는데 내려왔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정보들이 많네요 머리에 네 이상한 정보를 좀 뺍시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아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와서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를 체크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말도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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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대응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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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올해 요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은 5,000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 말고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근데 만약에 5,000원이나 그 이하로 빠져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좋은데 빠질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빠지고 난 다음에 안 빠질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가 할 줄 알아야 한 끗 차이입니다 제발 좀 이거 진짜 한 끗 차이 좀 지킵시다 내려갈 때 아닙니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안 빠질 때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충분히 뜸들이고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5,000원 이하로 빠지면 빠지고 난 다음에 안 빠질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빠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오면 아마 본전쯤에 정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서는 딱 그 갈림길 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없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고요 녹십자 15만 6,000원의 매수 비중이 2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 적어놔가지고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냐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매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온 사이에 단타로 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앞쪽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특집이네요 특집 내려갈 때가 아니라 내려가고 기다리를 멈출 때 사라는 이 특집을 세 번째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올라갈 때 샀다고 한다면 또 특집입니다 고수세요? 실력이 좋으세요? 단타 왜 이런 거 하세요? 고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산 사람은 상담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샀거나 8월 10일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가 좀 알고 사시는 분들은 상담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 안 믿어요 에이 전문가가 뭘 알아 단타하면서 내가 돈 더 잘 버는데 에이 저 뭐 잘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 아예 안 해요 묻자 이런 거 안 해요 상담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일선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꿈들은요 사실은 진짜로 타고난 거고 매일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진짜 하루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씩 벌어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문꾼들이고 그런 분들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죠 근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상담이 왔다는 거 자체가 이미 하수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샀든 뒤에 샀든요 앞에 샀다면 사실 여기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뒤에 단타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손절 라인 정해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사신 분은 여기서 팔아가지고 아래쪽에 사셔야 되는 게 이분은 장기 투자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려가지고 기다렸지만 어쨌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기다려서 가져간다는 개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사서 기다린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고요 뒤에 들어가신 분, 여기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은 짧게 보는 습관만 있기 때문에 길게 못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수익률 아니면 크게 못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밀릴 때 정리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저 앞쪽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뒤에 단타로 들어갔다 하신다면 그냥 들고 가시다가 14만 한 5천 원 자리가 밀리게 되면 다 정리해버리고 손절해버리시고 다른 종목 간 단타라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상담할 정도면 단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매수과도 단타를 하시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뒤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단타를 하지 마세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닙니다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상한 자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14만 7천 원 밀리면 정리하라 지금 올라올 때는 17만 원까지 올라갈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 좋기 때문에 17만에서 한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고요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은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17만 원대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어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고요 네 매수과란 비중이요? 매수과는 39,000원이고 15% 정도 되는데 엄청 4, 5년 된 것 같네요 안 좋을 때 사셨네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을 때 들어가셔서 방법이 일단은 4, 5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물릴 수밖에 없는 딱 2020년 반도체 테마 소부장 이런 것들 올라갈 때 한참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거 뒤에 빠질 때 사셔가지고 뒤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요 올라가면서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사람들은 왜 자꾸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왜 자꾸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꿈들밖에 없어요 꿈들이 아닌 곳은 다 물려요 그냥 여기서 어설프게 추가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겠다 들고 가면 다 물려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딱 그 증인이세요 그냥 딱 그 살아있는 표본 그 자체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절대로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는 물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당장도 반도체 관련 주도로 올라갈 때 사실 얘가 돈도 잘 벌거든요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돈도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고 잘 벌고 있고 사실 재무제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회사가 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 SK인X나 이런 것도 올라올 때 같이 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았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없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요 여기서 우하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상향을 하면 좋은데 우하향을 해버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건 골치 아파요 이러면 지금 약간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희망 고문하고 그대로 만 원까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만 원까지 내려가 버리면 시청자님은 그냥 진짜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려갈 때 엄청나게 크게 손절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꼴보기 싫다 싶어가지고 그냥 에이 이거나 정리해버려야지 할 수 있는데 이왕 물린 거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서 하락세로 전환해서 만에 하나 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비중 그냥 30%까지 그냥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30에서 40%까지 그냥 늘려버려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오히려 더 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전화위고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요? 모르죠 내려간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짜드리고 있잖아요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신내림 받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 말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더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 가정법을 이야기했어요 저희까지 내려간다면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만 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나요가 아니라 내려가는 걸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겁먹지 마라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해서 겁먹지 마라 지금 벌써 겁먹었잖아요 만 원까지 내려간다고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동안 바로 손들여버린다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담 좀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말을 하는 걸 왜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실까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다 똑똑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려간다면 겁먹지 말고 더 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만 원까지 내려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려간다면 더 사야 되니까 내려가면 더 산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고요 손들은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어준다면 오히려 좋죠 2만 원대 지지가 되어준다면 2만 원대에서 지지를 좀 오랫동안 할 거예요 생각보다 꽤나 긴 시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요 왜냐하면 쌍바닥 그리는 것도 봐야 되고 쓰리 바닥까지는 정돈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째 떨어질 때 2만 원까지 3번째 떨어질 때 여기서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가고 움직일 때 만약에 3만 9천 원까지 한번 터치 딱 해주면 진짜 너무 좋겠죠 고맙겠죠 그렇죠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3만 9천 원에 바로 팔아버린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사든지 떨어진 다른 종목을 사든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전 올라오면 얘가 더 가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매수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했죠 전부 다 우리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올라오면 본전 정리 2만 원에서 3번 부딪히면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1만 원에서 추가하면서 하면 되니까 뭐 내려가든 버티든 올라가든 전략 다 짰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쓰지 말하는 거예요 1만 원 내려가면 더 사면 되고 2만 원에서 3번 튕기면 더 사면 되고 3만 9천 원 되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담을 받는 이유예요 상담을 받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잠시 끊어졌다고 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상담할 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답답하세요?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안 답답하세요? 저는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라고 한 게 아닌데 듣는 분들은 1만 원까지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물려있으면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려간다고요? 라고 이렇게 겁을 먹게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 항상 중요한 취지라고 말하는 거는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내려가면 어떡할지 버티면 어떡할지 올라가면 어떡할지 전략을 짜놓고 기다리면 속이 편하고 주식이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관리 좀 잘 하시라는 겁니다 마인드가 잘 잡혀야 우리가 올바르게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대비를 할 수 있고 올바른 대책을 짜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초조하시고 많이 겁내시고 또 불안해 하시는 거 아는데 불안해 한다고 해서 수익 안 날 게 나고 손실 안 날 게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오히려 주식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정 바이오요 우정 바이오고 맥스카랑 비중이요? 4520원에 50%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오늘까지 상한가 두 번 올라와서 수익 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아쉽네요 아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난 상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에요 이런 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고 멈춘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 상한가를 만들어 내놓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서 좀 머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다면 약간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머물다가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될지를 알 수는 없어요 저런 시세를 내는 게 몇 년 될지 그리고 저런 시세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일단 적어도 내려가는 게 여기서 멈출 수 있겠다 싶은 게 오늘날까지의 상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또는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더 사가지고 추가하면서 할까 섣부른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은 뭐 하는 게 좋냐면 이대로가 논스톱으로 제발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손실을 줄여서 3,500원대라도 손질할 텐데 또는 4,000원이라도 손질할 텐데 아 내가 여기 올라오면 비중을 줄일 텐데 하고 보시는 게 좋은데 우정바이오가 지금 올라오는 게 어쨌든 코로나 테마 쪽으로 이렇게 막 엮여있기도 하고 뭐 원숭이 두창 이런 쪽 막 엮여있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엮여웠어요 그래도 근데 회사가 어쨌든 흑자적자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얘가 2019년까지는 6억을 벌던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오히려 53억, 35억, 20억 적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코로나 피해 줍니다 코로나 피해를 봐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나 오늘 뭐 감사 보고서들 막 이렇게 막 반기 보고서 거절 당해가지고 정지되거나 상패되거나 또는 주가 폭락 나오거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래 가져가면 갈수록 좀 불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무탈하게 와준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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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도우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안 끊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170만 주인데 매수 잔량이 9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된 양보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줄이 더 많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번 더 상한가를 간다거나 내일 정도 한 번 더 슈팅이 더 나온다거나 내일 이후로도 조금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3,500원 정도에서부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1,000원에서부터 이미 4,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350%나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와도 250% 상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500원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겁니다 3,500원 되면 다시 한 번 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전화를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지만 매수가가 좀 안 좋을 때는 손실도 좀 감안하고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내 매수가가 안 좋은 걸요 그래서 항상 시작이 중요하다 매수가를 어디 잡는가가 중요하니까 그 점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연의 고지식을 잘 보시고 체크하셔서 창원과 대전에서 만나뵙길 희망하고요 내일도 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 ba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